제 클라우드 나인 작품은 샤몬이라는 여자아이가 등장해 한가로운 아침을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주 짧은 초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. 이 애니를 만들게 된 계기는 요즘 같이 갈수록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짧게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느긋함을 애니메이션적인 분위기로 풀어내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색감이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또한 배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캐릭터를 포근한 색감과 귀엽고 호감형인 외관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아무래도 1인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건 처음인지라 많이 실수하는 부분도 많았고 어려웠던 부분도 많았지만 무사히 완성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. 마지막으로 샤몬이 여러분들께 추는 춤을 보여드리며 끝내겠습니다. 다들 제 작품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클라우드 나인을 만든 2일인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